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슈를 다뤄보는 그냥 갈 수 없잖아 시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또 관련한 수사들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서울시청 6층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꼽아주셨는데 서울시청 6층이면 집무실이 있는 그 6층을 말하는 것이고 비서실 관련자들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층은 집무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무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계속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뽑은 그런 분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정무부시사라든지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6층 사람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그분들의 어떤 반론이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주장은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계속 6층 사람들 정무라인 비서실 직원들이 자신이 계속 이렇게 성과 관련된 문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는 좀 바꾸고 싶다. 다른 곳으로 정보해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걸 묵살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주장이 이어지고 있죠. 피해자 쪽에서는 피해자 변호사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 호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련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 쪽 비서들 쪽에 어떤 입장들은 잘 안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인사기획비서관으로 있던 민모 씨입니다. 얼른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가 그렇게 정보 호소를 계속 수개월 동안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아는 한 자신이 아는 비서관들 중에 그 누구도 피해자가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없다. 또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없더라. 그럼 누구한테 호소를 한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근거는 좀 되던가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해자의 주변 10여 명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을 두고 주변 직원들이 비서실 말고 현업부서로 가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비서실 공차가 아니었거든요. 현업부서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사석에서도 계속 이 피해자가 시장님을 존경해서 계속 있는다라고 답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지금 민모 씨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타부서로 전보러 간 지 9개월이 지난 4월 초. 그러니까 9개월이면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포함한 개월수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자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초에도 두 차례나 자발적으로 전원직 비서실 직원이 모인 사적인 회식 자리에 왔다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성 고충을 묵살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자발적으로 왔느냐라는 내용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4월 초라고 지금 언급하신 이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4월 총선 전후 이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김자련 변호사가 다른 또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4월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맨 처음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다른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 피해 당사자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입장을 통해서. 피해자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4월 성폭력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밝혔고요. 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4월 14일이었고 총선 전날 전원직 비서실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쨌든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했고 또 기소도 했고 가해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민모 씨도 그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성폭력을 그러면 그 성폭력을 그러면 조치를 잘못했느냐. 그게 주장하는데 매뉴얼대로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가해자 그러니까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계속 고충을 호소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반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반박에 대해서 4월 회식에 대한 피해자 쪽의 입장은 밝힌 게 좀 있나요? 일단 김재련 변호사인데요. 김재련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나간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고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호소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그 당시에 가해자가 비서실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로도 계속 호소를 했고 그 문자는 이미 포렌식으로 경찰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다 증명이 된다라고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계자가 아닌 외부에서도 지금 피해자 측에 증거를 내놔라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저께 김민흥 경의대 교수가 공개 서한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겠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김재련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과 인권위에 다 제출을 했다. 우리 변호인단과 대책위는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을 얘기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증거를 내놔라 마라 하는데 진실공방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미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무슨 증거를 내놔라 하는 건 이게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보통은 법조계에서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또다시 입증할 것은 입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얼굴을 공개하라. 증거를 내놔라. 이건 명백한 가해 행위다라고 지금 김재련 변호사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양쪽의 주장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냈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다른 또 난 증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맞서고 있는 건데 결국에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지금 수사는 앞서 권익인권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하니까 증거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이 정찰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발인 4명과 참고원이 20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언론의 구체적인 어떤 수사 내용을 단 한 가지라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검찰도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좀 더디면 검찰이 이제 빨리 내놔라. 양 기관 간 서로 그런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검찰도 역시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경찰 일부에서는 아니 이게 법원이 지난번에 포렌식을 불허했잖아요. 핸드폰 두 개에 관련해서. 그거 푸렌식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수사에 진척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또 핑계를 대는 그런 양상이어서 검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수사가 진전이 없고 또 그리고 양쪽에 고소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여기에 또 다른 피해들. 2차 가해들 이런 것들이 선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수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수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어떤 증거를 막 더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소환 가해자들과 또 간접적으로 가해를 했던 연루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소환해서 증원들을 놓고 증원의 어떤 신빙성을 따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2차 가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 사이트에서 박 시장과 함께 찍은 피해자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물론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를 했지만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도리어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과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지금 무리를 빚은 사건이지만 모 방송국이 소수사원을 채용하는 시험에서 피해 호소인이 맞는가 이런 식의 어떤 출제를 해서 굉장히 파문이 있었고요. 이건 지금 사과를 하고 다시 시험하겠다라고 지금 이 방송국은 나서고 있고 더군다나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전 정권에 연루됐다. 이런 식의 어떤 전혀 이 사건과 본질이 아닌 부분으로 김재련 변호사 등 대책이나 변호인단을 지금 비판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2차 가해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가 좀 넘다라는 여론이 좀 있죠. 두 달이나 지났고 또 전 시장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다른 시각들 또 일부 쪽에서의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그만큼 수사기관이 좀 신뢰를 못 받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더딜까요? 네. 그게 이렇습니다. 모든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그 사건은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수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루머라든지 또는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실제 당사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전이에요. 빨리 끝내고 빨리 기소를 하거나 혹은 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수사는 한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환도 다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시간을 이렇게 계속 끌수록 사실은 2차 피해 3차 피해가 더 커짐으로 이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겨우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